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또 카메라 켰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요즘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수변태 형국씨랑 이관재 과장이랑 오다가 없다보니까 같이 회의를 할 시간이 좀 많아졌고 이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관재 과장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한국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고 창고를 관리하면서 저보다 한국 실정을 더 잘 알고 형국씨는 이제 31살 MZ세대 같으면서도 트렌드를 좀 더 많이 알고 모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의견들을 아주 잘 이야기하면서 저희 회사의 지금 문제점들까지도 회사 외부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거 아주 잘 파악해주면서 저희가 회의를 함으로써 좀 많은 제 생각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겪고 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올드하다 너무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모른 평가들도 저희 회사 내부 혹은 외부에서 많이 받으면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겠다 뭐 요런 개념으로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즈니스 한국에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고 1년 반 정도 목표한거에 1년 반 혹은 2년 반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많이 바뀌어서 성공해서 큰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베트남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쉽지만 않다 게다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열심히 해도 잘 되지가 않으니 고통이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워크숍은 쭉쭉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워크숍에 대한 몇 가지 잡담을 좀 하고 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겠다 처음에 와서 꿈꾸던 그런 비즈니스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비즈니스는 분명히 같지가 않았고 진화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어쩌면 정답일 거다 라는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그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요렇게 프리미어 로고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브랜드 앤 커스텀즈라고 프리미어 브랜드급의 혹은 프리미어 제품을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두는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루어질 건데 아마 저희 워크숍에 저쪽 부분 절반을 뚝 잘라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좀 모자들이 칼라별로 사이즈별로 쭉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쭉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티셔츠까지 있으면서 프리미어 디자인을 하나 해놓고 요걸 보시고 아 이 로고 마음에 든다 이 로고를 여기 칼라에 자수 칼라는 이걸로 해달라 고객분들이 요런 자수 칼라 15가지 칼라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원하는 모자에서 원하는 칼라의 자수를 바로 뽑아서 드리는 혹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주문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브랜드를 커스텀한다 모자도 아무 모자도 쭉 고르시고 많은 모자들 중에서 고르실 거고 그리고 로고도 고르실 거고 요런 패치 같은 거 저희가 싹 세팅해 놓으면 아 난 요 모자에 요 패치를 붙여달라 하면은 패치도 붙이고 저희가 지금 하이 퀄리티로 모자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론 원단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뭐 나이키 같은 그런 수준에 아주 가볍고 젖지 않는 그런 모자도 좀 만들 거고 이렇게 워싱이 강하게 들어간 코오리 세븐 같은 느낌도 나오는 그런 약간 하이 퀄리티에 그리고 피팅감이 트렌드에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모자도 좀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달 말에 21가지 컬러가 나올 예정이고 요거는 곧 나올 준비 중에 있고 다양한 모자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베트남을 통해서 그리고 베트남도 여러 가지 공장을 통해서 모자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 맛집 무지모자 맛집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다양한 필름 볼 때마다 칼라가 달라 보이는 변색 필름이고 베트남에서 한 땀 한 땀 하던 반사 필름도 이렇게 가져와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디자인으로 프리미어 헤즈를 계속 쭉 좀 이어나갈 예정이고 요 컷팅기를 통해서 다양한 필름들을 잘라내죠 잘라낼 때도 일러스트로 그 벡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컷팅을 이게 컷팅기 나오면서 약간 틀어지면서 분량을 내거든요 그거 좀 잡아주는 기계 슈마 벨기에 거 슈마 장비를 준비했고 다양한 필름들 알탕브로 필름들 그런 다양한 필름들을만 준비해 놓고 티셔츠 무지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쭉 준비를 해 놓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똑똑한 퓨전 이 장비와 이 하트로닉스 퓨전 모자 장비 이 두 가지 장비로 완벽한 퀄리티를 구현해 내는데 일반 필름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로 한 벨트를 녹여서 붙이면 그냥 바로 붙어 버리고 특별한 핸들링이 어렵진 않는데 이렇게 발포 필름 발포 필름을 하게 되면 이거 쿠킹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이거를 한번 세탁을 해 왔거든요 세탁을 하곤 하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점들이 생긴 게 이제 불량, 열 처리를 좀 잘못하고 압력을 좀 잘못 줬을 때 그리고 압력을 제대로 줬을 때는 이렇게 빵빵하게 튀어나오는데 세탁을 해 보니까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더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와 여기는 뭐 더 많이 튀어나와서 쭈글쭈글 해질 정도까지 튀어나왔는데 온도와 압력과 시간 이거를 정확하게 필름별로 수치값이 필요했어요 필름에도 성향이 있었는데 그 성향을 잘 맞춰서 이 시간과 이 수치값을 정확하게 찍어내지 못하면 저렇게 발포가 불량이 나온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수치값도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계속 찍어보고 다시 하고 찍어보고 다시 하고 세탁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걸 또 했고 자수 쪽에서도 이 펀칭의 중요함 그리고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높이 자수의 높이 그 높이를 구현해 내는 3D 펀칭에 그리고 이 실의 실의 장력들 장력들 이 윗실과 밑실의 파워를 맞춰내 가지고 텐션을 맞춰내는 거 그리고 이 장비와 또 이 장비가 또 이 암이 또 다르게 생겼는데 그럼으로써 나오는 이 차이점 이런 것들까지 익혀내는데 저도 약간 좀 변태적으로 좀 그런 걸 좀 예민한 사람이고 형국 씨도 진짜 자수 변태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저게 좀 이상하면 무조건 차단해서 밝혀내 이 두 자수 변태와 혹은 이 장비 변태가 만나가지고 엄청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저 많은 모자들 벌써 이미 많이 버렸지만 그리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계속 나와요 하루에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수 계속 때려봅니다 이 때려보면서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때리고 길이 재보고 이 문제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사이즈 다 재보고 저 기계와 이 기계의 차이점 익혀가지고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이런 완성 자수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이 높이감 자수 장비 쪽에서도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심한 거 아니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더 높게 왜냐하면 바이어가 원웨어 그리고 세븐이 더 높게 찍으라고 더 이것도 부족하다 최대한 더 찍어봐라 해가지고 8cm 7.5cm 이렇게 높이는데 기계가 못 버티고 이렇게 작사를 냅니다 기계가 작사를 하더라도 알바야 하면서 최대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성능을 끝까지 올려보는 거고 저희 모자가 많아요 모자 왕이잖아요 모자 왕이라서 모자가 많아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서 모자를 베리고 있습니다 버리면 어때 모자 많은데 하지만 제가 생각해 왔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자가 많으니까 이거 모자 하나에 5,000원 7,000원 1,000원씩 해가지고 도매를 구매하더라도 이렇게 막 때려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작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때리다 만 거예요 이 모자 새 모자인데 그냥 때리다 말았어요 그냥 저는 마스터한테 배웠지 옛날에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연습해야 된다 모자도 계속 작살나도 계속 연습했어요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수치 값이나 정답에 가까운 옵션 값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옵션 값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아 저희가 엄청 고생해서 만든 이 정답에 가까운 그 수치들을 쉽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아직도 계속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튜브에 좀 그만 좀 풀으라고 너무 많이 풀지 말라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음 제가 그런 활동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공유를 하고 나눠 드릴 건데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나눠 주는 건 잘못된 거다 오프라인 강좌를 열거나 혹은 우리 대리점이 된 분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걸 다 나눠 줘야 되지만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눠 버리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 너무 많은 걸 노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지만 제가 아무래도 몇 달 후에 저기 오프라인 매장처럼 저 부분을 쫙 꾸며놓고 무지 모자를 쫙 깔아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씩 만들거나 혹은 무지 모자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을 할 거고 이 공간이 조금 활동적으로 돌아갈 때 제가 사업 설명회랑 프랜차이즈 모집 대리점 모집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셔서 파트너가 되실 때는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펑펑 퍼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모자를 몇 천 개를 자수를 때려서 얻는 그 결과물들을 바로 얻어내실 수 있게 세팅 값을 알려드리고 세팅을 도와드리고 저희 제품을 낭비되지 않게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대리점을 만들고 프리미어 브랜드 커스텀즈 그냥 커스텀을 만들어주는 단체 모자나 행사 모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 퀄리티에 진짜 프리미어 브랜드를 가지고 나이키 가면 커스텀 해주거나 아디다스에 요즘 커스텀 해주잖아요 그런 방식의 프리미어 커스텀 샵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말이 또 길었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하니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싱이 있는 아직 완성된 로고가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이 프리미어 브랜드 앤 커스텀즈 프리미어 브랜드 앤 커스텀즈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들 얘기합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하지만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시거나 관심을 주시면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이사님들 고마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tot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